우리 짠 한 번 하자! 그래 짠 짠. 청바지! 어 청바지 해야지. 청바지? 청바지 원래 해야지. 청바지가 뭐야? 청춘 바로 지금. 아 청춘 바로 지금! 오케이 시작! 청춘 바로 지금! 청바지! 청바지! 힙합이 마음에 안 들어. 힙합이 마음에 안 들어한다 이거. 쥐보지냐는? 아우디도 있어 아우디. 청바지! 아줌마 우정 질 때까지! 되게 귀여운데? 아, 먹으면서 하자, 얘들아. 너무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배고팠어.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해 주셨네. 아, 너무 예뻐요. 나 이런 디저트 진짜 좋아하는데. 나 이렇게 밥 먹을 줄 알았으면 털 안 달고 왔지. 뭐가 자꾸 날라다니더라고. 입에 들어가겠어. 털밥. 털밥. 이건 식용품 것이겠지? 그냥 맛을 봐야지. 난 우리 손뼉에다 부셔봅시다. 아, 요즘 맛있다. 너무 예뻐요. 파티 같다, 파티. 왜 파티야? 아무도 안 했어. 어? 파티를 왜 아무도 안 했지? 그러네. 추워, 추워. 맞아. 추워. 뭐? 그러네. 추워. 좋다. 서주현이 우리 진짜 부러워하겠다. 아, 봤냐고. 단체방. 맞아, 봤어. 창피하고 싶다고 우선도 사진 찍어보냈어요. 다 오늘 서연이 왔으면 저랑 겹칠 뻔했어요. 진짜. 코스프레까지 다 하고. 앞머리까지 다 하고. 네. 언니들 촬영 힘내요. 지금은 신세. 안녕. 안녕. 얘들아, 우리 모인다고 기사 난 거 봤어? 봤어. 난 우리 컴백하는 거 기사 보고 알아. 컴백 기사. 근데 효연이가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 효연이가 한창 앨범 내고 인터뷰도 올 때 우리 기사 나가지고. 보셨는데. 내가 뭐 어떤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그치? 우리 주위에서 가족이 제일 좋아하잖아. 맞아. 다 봤어, 반영? 아니, 못 봤지. 못 봤지. 어디서 봐. 나 요즘 어디서 봐. 그러니까 어디서 봐야 돼. 우리 가족 친지 여러분. 그치?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소녀시대에 컴백 했더니 댓글들이 엄청 많은데 이렇게 욕도 쓴 것도 읽어도 돼요? 어. 고맙다XX이래. 진짜 고마운 거야. 진짜 고마웠나 보다. 고마워.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땐. 고마운다. 한 6시. 아 너무 웃겨 보이지? 고마운다. 눈물 나. 소식 컴백이라니. 30년 된 관절을 삐걱삐걱 걸어볼까? 동년배분. 소녀시대 대단한 점. 컴백 기사 하나로 24시간 가까이 실토 올라가있어. 우와. 소식 컴백이 진짜 K-POP 기강 잡는 일이긴 한가 봐. 기강 올려봐. 기강을 왜 잡아? 그런 거 아님. 그냥 그런 거 아님이래. 그런 거 아님. 우리도 기약해서. 소식 컴백하는 대단해. 스케줄 맞추기 진짜 힘들었을 텐데. 제일 친한 고등학교 동창 일곱 명도. 연말에 하루 날 잡아 만나기도 힘든데. 저건 진짜 팀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의. 서로에 대한 팬들에 대한 보담이 얻은 거네. 맞아 우리 마음이야. 맞아 우리 마음이야. 맞아 우리 마음이야. 근데 정말 스케줄 맞추기는. 그게 제일 큰일이었어. 4K 직캠이 뭐야? 요즘 직캠이 4K로 있는데. 진짜? 진짜 물론. 4K로 나와. 음악 방송 무대도 중요한데. 그 직캠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해. 아 진짜? 옛날에도 있었잖아. 근데 요즘 방송국에서 직캠을 찍으셔. 방송국 카메라로? 그거 아니고. 그러면 직캠 타임을 한 번 더 해야 돼 무대를? 아니야 아니야. 카메라 리허설부터 드라이 리허설부터. 아니 쌤이 계속 배워있나봐. 너는 지금 연도에서 오셨어. 실례지만 화질이. 실례지만 화질이. 너무 모르네. 꼴을 수 있어. 아니 꼴을 수 있잖아. 야 너도 몰랐지 않았어. 야 아니야. 아니 뭔 소리야 왜 나아. 갑자기 왜 나아. 화질 알아. 화질 알아. 야 너 알았어? 야 8K도 있다. 8K도 있어? 어. 야 너 알았어? 나 연말에 MC 보고 알았어. 야 나 그냥 리허서를 했다? 리허서를 했는데 찍혀서 올라가더라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치? 올 나잇 이후로 가본 적 없어. 진짜? 어. 올 나잇 이후로 가본 적이 없나? 어 없어. 그랬구나. 넌 있냐? 나 솔로 했잖아. 그래 인사? 얘들이 진짜. 솔로 안 해보려고 모르겠다. 솔로 안 해보려고 모르겠다. 그치? 희연아. 희연아. 멋있어. 그러게. 너무 웃겨. 그러게. 그러게. 그러지 뭐. 아 유리 왜 이렇게 웃겨. 가까이의 누군가가 잠시 잊고 두고 간 꿈조차가 다 넘어질 땐 서로 일으켜주면 돼 너무 좋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왜 약간 생뚱맞게 반응할 수도 있잖아. 어? 왜? 갑자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너무 기다렸다고 말을 해주시니까 그거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네 진짜. 말투가 감사하게. 빨리 다음 거 하고 싶은 말투야. 감사하네 진짜. 빨리 다음 거 하고 싶은 말투야. 고개 숙여 인사드려야지. 조아리면서 내 인사해. 조아리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 싫어. 싫어. 그래서 나를 당겨주는 것 같기도 해. 저를 당겨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를 당겨주시기로 해서 나를 당겨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를 당겨주는 것 같기도 하고 감사합니다.